공병호 TV의 공병호 우한 표렴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표렴의 종식 문제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인 바로 소주성 정책의 정책 노선을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라정주 원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라 원장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행과 통계층이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도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라정주 원장의 실정 분석 결과를 한 다음에 3월 17일 날 월간 중앙에서 독전 분석 정부가 감춰왔던 정부 주도 성장의 증거들로 발표한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하고 재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주성 거짓 정책인가 진짜 정책인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정부 소비는 시속에서 증가해 왔습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라정주 원장의 실정 연구는 민간과 정부 소비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정주 원장 주장입니다 소주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16년도 1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율은 2.5%였다 그리고 2017년도 4분기에는 3.2%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주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8년 3분기에는 2.3%를 기록하고 2019년 4분기에는 무려 1.9%까지 뚜렷이 감소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장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16년 1.4분기 때 2.5%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기록했다가 2019년 4.4분기에 1.9%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라정주 원장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정부 소비는 민간 소비와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소주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인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16년 1분기에 정부 소비 증가율은 5% 됐다 2017년 1분기에는 2.8%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주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그 증가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2018년 4분기에는 정부 소비 증가율이 7.1%를 기록하고 마침내 2019년 4분기에는 6.6%를 유지했다 지금까지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16년 1.4분기 5%에서 2019년 4.4분기 6.6%로 증가했습니다 소주성 이후에 정부 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의 분석 결과는 대다수 정통 경제학자들의 평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 원장이 발견한 중요한 발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주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는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증가율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소주성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는 민간 소비 증가율과 정부 소비 증가율의 흐름이 반대로 모습을 보였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정부 소비 증가율은 시속에서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 재정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세금을 투입해서 소비를 지탱하고 경제 성장률을 지탱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소주성은 정부 주도 성장이고 소득 주도 성장은 그 용어와 달리 세금 주도 성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소주성의 기본 전제는 바로 민간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표 소득 주도 성장이 올바른 정책이었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서 동시에 민간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때 소주성이 올바른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오히려 계속해서 내려가고 정부 소비 증가율만 증가해왔다 이것은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이 바로 임금 주도 성장이고 세금 주도 성장이고 정부 주도 성장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표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데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퍼붓기로 가계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주성 정책을 지난 3년간 자신들의 핵심 정책으로 삼아왔습니다 소주성은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이고 세금 주도 성장 정책이고 내수시장 침몰 정책이었음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4.15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실패한 소주성 정책을 포기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일 대세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두 가지 죄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무지한 경제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침몰시킨 죄 두 번째 죄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오만함과 건방짐과 무식함으로 백성의 살림을 파괴한 죄입니다 죄한 한 표를 민주당만 빼고에 여러분들이 던져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의견을 물으시면 저는 강한 야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설령 3선이라 하더라도 지역은 2번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셔야 되겠고 비례대표는 4번 미래한국당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방지하고 저지하는 것이 총선의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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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